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한지아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와 함께 한 주를 즐겁게 마무리해 보시죠. 한지아와 함께하는 투자의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대장 전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긍정적인 실적에도 실적 전망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홍해 항로를 위협한 수티 반군에게 미국이 공습을 실시한 점 역시 지정학적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마틴 루터킹 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매수를 미룬 점 역시 주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칼럼 미스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변조한 노동시장과 최근 중동지역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연준은 3%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거나 실물 경제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2%의 인플레이션을 향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박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3월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감안한다면 연준이 노동시장이나 경제의 악화를 확인할 필요 없이 곧바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되며 방산업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 항로를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공습에 나섰고 후티 반군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방산업체는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고 노수록그루만이 특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실적을 발표한 금융주 소식입니다. 금융주 실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요. JP모건은 사상 최대 연간 실적 발표에도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다는 입장이었고 웰스파고는 순이자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에 금융주 주가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시티그룹의 경우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인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주 약세 소식입니다. 개장 전 델타항공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상위하는 실적 발표에도 실적 전망은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일당 매출 역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는데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여행 수요가 더 이상은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에 항공주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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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